안녕하세요.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리더는 외압에 맞서서 조직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해서 조직이 돌아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검찰 조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소명과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매일 검찰개혁, 민주적 통제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 사용하지만 검사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체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 나쁜 놈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죄를 규명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한국 땅에서 거대한 악은 대부분 청와대와 청와대 주변에서 그동안 발생해 왔다. 우리는 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조국이 비리백화점에 온상이라 부를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마음의 빛, 운운할 만큼 고귀한 인물은 아니다. 그는 단순히 피의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검찰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흔들리는 리더십입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판 이후에 5일 만에 학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송경호 올해 50세입니다. 연수원 29기 중앙지검 3차장은 자신의 의사를 상관 앞에서 분명히 공식적인 장소에서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는 조국 일가 사건의 수사 실무 지휘자입니다. 송경호는 자신의 의사는 물론이고 서울중앙지검의 대다수 검사와 수사관들의 바람과 열망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송경호 차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것은 검법과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성윤 지검장은 송경호 차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알겠다 이렇게 짧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항명성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송경호 차장검사의 발언에는 조국 관련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경고 사인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차장검사가 지검장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3명의 차장검사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총대를 메고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장급 그 다음 부장급 검사 인사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싹 갈아치우고 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의 대학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확대 간부회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강한 선입견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선입견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권력자의 수족처럼 행동했고 자신의 친정인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 이런 선입견을 그 장소에 앉았던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들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검찰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검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붕괴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검사들일 겁니다. 그가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사건과 그리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기 위한 목표로 왔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조국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인사조치해서 수사진행을 방해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사팀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해체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는 그의 대학선배에 해당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많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금 검찰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은 더 이상 이성윤이는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딜렘마입니다. 그는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스태프 기능이 강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포필하는 그런 위치죠.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실히 조직의 기관장입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힘든 거죠. 서울중앙지검에 다 날려버리고 자기 사람을 상청부에 꼽는다고 해서 심는다고 해서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 양반은 현 정권에 협력해온 자이다. 저 양반은 현 정권에 부역해온 자이다. 이런 선입견을 제거할 수 없으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정권의 수족처럼, 정권의 앞잡이처럼 이래왔다. 이런 나쁜 평판을 넘어서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이야기죠. 선입견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 두 사건을 이성윤 신임 서울지검장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덮으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은폐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성윤 씨에게 협조할 것인가,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결론될 것으로 봅니다. 공명정대한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그가 구연, 오래된 인연을 끊고 검사로서 공명정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공명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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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